자, 일단 얘는 한 번 센테스 바이 센테스 한 번 볼까? 무슨 뜻이에요? 방금 한 거? 아파트 컴플렉스의 팝핑업은 에비웨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파트가 우우죽순으로 계속 나오네? 요거에요. 팝핑업. 팝업. 팝핑업. 라고 얘기했죠? 오케이. 자, 그럼 팝업이란 뜻이 뭡니까? 갑자기 나타나다 뜻이에요. 갑자기 나타나다.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생겼어. 이런거에요. 자, 그랬더니 아파트 가격이 오른게 아니에요. 월드 스트리트. 이건 뭐야? 월드 스트리트. 말들. 길거리에. 길거리 사항에 있는 말들. 아예 S가 없었죠? 월드 였죠? 월드. The world of the street. 길거리에 있는 말들. 결국 뭐에요? 이거는. 뭐.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소문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이 리포티들이. Is that it's due to the government offering tax breaks. 아, it's due to. 뭐 때문이다? Government offering tax breaks. Tax breaks. 세금을 raise. 아, tax breaks. 아, break? tax breaks. 아, break? 아, C. 어, 어? The street is that it's due to the government offering tax breaks. tax breaks. tax breaks. 오케이? 네. tax breaks. 그러니까 tax breaks. 택스를 뭐한다? 우대해 준다는 뜻이에요. 세금 우대에요. 여기서 나온 거는? 세금우대. 그러니까 정보가 세금우대해 주니까 어떻게 아파트 단지가 갑자기 팝업하고 있는거다. 갑자기 나타난다. 이런 거. 아아, 말 되네. 자,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에 맞이겠죠. 자, 부동산이긴 한데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 것,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경쟁하는 것, 컴피티션이 이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한 경쟁이 경쟁이 높아지면, 디베로퍼 간의 경쟁이 높아지면, 아파트가 한 대, 한채만 있는 거랑, 백채가 있는 거랑 가격이 똑같지는 않겠죠. 한채만 있고, 뭐 사람이 백 명 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살려고 할 거니까. 근데 아파트가 백채가 있다. 그럼 뭐 어디 가든 되니까 가격을 높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에요. 지금. 고런 얘기. 이건 일반적인 그 콘도미니엄을 콘도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콘도미니엄도 어떻게 가격이 내려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요. 그랬더니, That's a possibility. That's a possibility. 그럴 수 있지. 가능하지? 이렇게. Question. Which is correct according to the conversation? 자, 그러면은 코렉트한 게 뭐냐?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렉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다 노트테이킹을 나름대로 하셨어야지 답을 맞히기가 쉽죠. A. The recent real estate bubble has popped. 자, recent real estate bubble. 자, A 부분이 어디?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 버블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실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도 내려가고 있고 버블이라는 건 거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이 A 부분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럼 B는? B. Builders are receiving tax incentives. 아, Builders are receiving tax incentives. 아, Builders are receiving tax incentives. 이거는 뭐죠? Builders are receiving tax incentives. Builders are receiving tax incentives. 요거 네. 텍스 브레이크를 받는다. 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월 정도에 따르면? 얘가 지금 비번이기 때문에 이제 비번 정답 가능하겠습니다. C. Government restrictions on properties have been lifted. 자, Government restrictions. 아, 정부가 규정하는 거. 이제 그게 좀 거둬졌다. 그런 언급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전부 얘기한 거. 그걸로 어떻게? order를 만들어낸 상황이었었고. D. Apartments are taxed at a lower rate than condos. 자, Apartments tax.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에 그런 세금이 뭐였다? Are taxed at a lower rate than condos. 콘도보다 더 세금이 좀 적게 나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콘도랑 아파트가 비교되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되기가 어렵겠네요. 그 답은? B. 오케이. 그리고 이제 굳이 이거를 그 형광 패널을 한번 해보자면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해요? 어, 얘 뭐지? 이 부분이? 방금 나온 게 얘가 지금 D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기 순서는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A, B, C, D가 난 거. 오케이? 그래서 노트테이킹을 해야지 뭐 보다 더 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오케이.